보이스피싱으로 200억 원대 사기 피해를 낸 일당 3명에게 1심에서 중역이 선고됐습니다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. 또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1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50여 명으로부터 약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